방송인 로버트 아일리가 조카상을 당했습니다. 로버트 아일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조카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. 로버트 아일리는 지난주 25살 된 내 조카가 간질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너무 어린 나이인데 제 동생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라고 전했습니다. 그 다음날에는 지난주 며칠 만에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 두 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세요. 라고 보고 소식을 알렸습니다.